유튜버 겸 방송인 빠니보틀이 낙마 사고를 당했다. 지난 15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태어난 김에 음악일주 5회에는 미국의 텍사스에서 카우보이들과 말타기에 도전하는 기한 84, 빠니보틀, 유태호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빠니보틀은 말을 타는 도중 중심을 잃고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빠니보틀이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자 안내원인 과트로는 괜찮다, 밸런스가 무너져서 그런 거다라며 안심시켰다. 빠니보틀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운전 방식이 미숙하다 보니까 말이 얘는 지금 뭐라고 하는가. 못 알아듣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털어놨다. 이후 빠니보틀은 다시 말에 올라갔고 갑자기 흥분을 하네. 한 번은 떨어지는 게 중요한가 보다라며 말타기에 집중했다. 스튜디오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던 빠니보틀은 카우보이들이 떨어지니까 좋아하더라, 신고식 느낌이 있다더라 라고 전했다. 그런가 하면 이날 유태호는 청청 카우보이 패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유태호의 패션을 본 패널들은 입을 모아 너무 멋있다라고 감탄했다. 기한 84는 진짜 카우보이다. 형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호응했으며 유태호는 오늘 모자를 사러 갔는데 사건이 터졌어다라며 이렇게 된 이상여기에 부츠하고 옷도 맞춰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 내가 내 인생에서 언제 이런 옷을 입고 텍사스를 여행하겠냐라고 했다. 이를 보던 장도야는 의복을 갖추고 여행하는 게 기분이 다르다라고 감탄했으며 유태호도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라며 만족했다. 이후 빠니보틀이 카우보이 패션으로 등장하자 이승우는 여린이 스카우트다는 누구냐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mpc 태어난 김에 음악일주는 기한 84가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가수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담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되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된 태어난 김에 음악일주 5회의 시청률은 2.8%를 기록했다.